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서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 선거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관리를 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란 야당의 처신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과 아울러스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9월 14일자 중앙일보는 주호영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임 문제 외 외면 하나라는 전년기 칼럼니스트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시킨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핵심 내용과 아울러서 해설을 더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주호영 원내대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에 눈을 딱 감다는 겁니다. 외면하다는 것이죠. 전년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주호영에게서 요즘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4.15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 코로나 지원금을 빨리 박해 주겠다고 대국민 선심성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9천억 이상 정도의 돈을 4월 13일에 뿌린 것은 그 한 것만으로도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한 것만으로도 21대 총선이 전면 무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권순일 위원장은 단 한마디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이 요구하는 직무를 완전히 팽개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9월 8일 대법관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계속 앉아 있다. 급기야 권순일은 9월 21일 이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사까지 챙기겠다고 억지를 쓰는 중이다. 주제하다시피 권순일이 지휘했던 총선은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최악의 편파 및 불공정 시비로 얼룩졌다. 저의 해설은 야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불리는 그런 야당은 여당 이중대, 여당 부역자, 때로는 국민의 짐, 때로는 국민의 병으로까지 비판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 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추미애의 아들 의혹 사건보다도 수억 배, 수십억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선거 공정성 문제와 부정성 문제에 침묵하는 국민의 힘을 우리 모두는 국민의 짐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 소송 지연 책임면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보다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대법원장 김명수보다도 대법관 권순일이 부정성거에 대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선거소송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서 120여 건 선거소송의 법정 데드라인이 10월 15일로 코앞에 닥쳤는데 여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있다.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30여 건 선거구에서 단 한 건의 재검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른 척 넉장 뿌리기가 일수인 선거재판 부실 문제는 친여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최고까지 최근까지 최고참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책임이 김명수에 비해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제 해설은 권순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 순응하고 그들의 선거소송을 일부러 시간 끌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21대 총선을 관장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권순일이 사회로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완전히 숨길 수 있을지 저는 지극히 의문스럽게 봅니다. 그 죄상은 아마도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도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보직을 인사하겠다고 한다. 권순일 위원장의 욕심이야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전영기 칼럼의 8월 11자 글입니다. 그의 정치적 운명줄을 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유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란 명예로운 권위로 심판을 보는 자리다. 경쟁의 한쪽 당사자인 제2야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비투를 하게 되면 하루도 존립하기 어려운 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위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수많은 정거물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가 다음 선거에 선관위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는 너무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호영은 더 이상 비겁해서는 안 된다. 주호영은 더 이상 비겁해서는 안 된다. 전년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얻을 만큼 얻었고 오를 때까지 오른 인생 아닌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권순일 위원장의 적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주호영은 입을 다물고 있다. 주 대표의 침묵은 권순일의 기이한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순일 위원장의 몸에 날개를 달아준 효과를 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법정신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는 괴상한 행동의 주인공이 됐다. 저의 해설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이 사의로 부정선거에 침묵해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동안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비급한 일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직무를 유기한 것이 해당합니다.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훼손되고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찾아주는 것은 당연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몫입니다. 이 몫을 그들은 직무를 유기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것은 모두가 다 단제될 대상으로 저는 곱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호영은 권순일과의 사적 인연에 연련해서는 안 된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권순일의 과거 형적을 살피건대 9월 21일 날 선관위 회의에서 그가 여당한테 유리한 편파 인사를 단행하리란 예상은 합리적이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장 보순과 그 뒤에 대선관리에 흔쾌하게 승복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호영 대표가 나서서 권순일 위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실패를 감행하기 이전에 적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공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권순일이 막가파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은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이 행려나 사법연수원 14의 동기인 권순일과 사적 인연을 의식해서 그의 거치 문제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사적 인연이 작용하겠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섯 번째입니다. 부정선거에 제도화하는 민주주의가 끝남을 뜻한다.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켜서 권력의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끝나는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부분 판사의 정원을 늘려서 친녀 인사로 채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 한때 퇴임 이후에 좋은 공직을 약속함으로써 군중독재 즉 민주주의 파괴를 완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타락이 민주주의 붕괴의 마지막 단추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타락이 민주주의 붕괴의 마지막 단추였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권순일은 자신이 소속했던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이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권순일은 자신이 소속했던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이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저는 망친 일무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인의 슬픔이자 나라의 비극입니다. 주호영 대표가 상항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애매한 침묵을 깨야 된다. 권순일을 바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선관위를 살려야 된다. 권순일을 바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를 살려야 된다. 저의 해설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기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울었고 검찰이 이미 기울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울어졌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나라. 선거가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개표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하는 사람들의 개표하는 자들의 선택이 되어버린 나라는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 권력을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개표하는 자가 선택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체제 하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자신과 또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